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오전장에 비해서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을 좀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전 아침에 딱 장이 땡 시작을 했을 때 식음료 관련 쪽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가 지금은 오히려 좀 건강한 종목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도 잘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중심을 굉장히 잘 잡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전부터 시장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건강한 종목들로 우리가 좀 매수를 진행을 하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이랑 대덕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같이 밀렸다가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지금까지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너무 뭔가에 대해서 빨리빨리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 템포 늦춰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지금 1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1.46%까지 좀 끌어올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의미부여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하게 뭔가 의미부여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락장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막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고 막 이러면은 공부가 안 돼요.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다 공부가 열심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어 어떡하지 막 조금이라도 더 해볼까? 뭘 좀 더 사볼까? 뭐 건강한 종목을 더 사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뭔가 막 좀 그 느낌 아시죠? 막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할 거였으면은 아침에 9시 전에 이슈를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해서 트레이딩만 하는 게 지금은 맞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증권사를 다닐 때도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수익을 못 나면은 뭐 퇴사를 시키거나 잘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증권사 직원이라고 해서 시장이 뭐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까지 내리기만 하면은 뭐 당연히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방 베팅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공매도까지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방 베팅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하방 베팅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그냥 하방 베팅을 해놓고 그날은 그냥 놀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크게 터치를 하진 않아요.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시장을 계속해서 눈빠져라 본다라고 해도 뭐 별반 다를 거는 없으니까 뭐 갑자기 호재가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이 뭐 11시부터 뭐 2시 반 제가 다니는 데는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뭐 그냥 아예 풀로 쉬어버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장중에도 뉴스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임식도 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도 아까 뭐 얘기를 해보니까 어 취임식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뭔가를 뭐 다이나믹하게 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의미가 결국에는 하락장애는 열심히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 집중이 안 되는데 계속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차라리 쉴 때는 확 쉬는 게 훨씬 낫고 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상승으로 돌면은 갈만한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오히려 하락장이 나왔을 때 좀 더 차분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슈는 아침에 딱 한 개예요. 식자재 관련해서 이쪽으로 딱 아침에 한 시간 정도 흐름이 나오고 지금은 또 보면은 싸그리 전멸인 상황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뭐 이래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양손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시소처럼 뭐 양쪽을 다 올려서 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종목 쪽에서 건강한 섹터에서 상승이 나오면은 인플레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건강한 종목 건강한 섹터에서는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얘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하락 멈추는 것부터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어 건강한 종목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손절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 더 살 수 있으면은 더 사고 평당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 보면은 뭐 1274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50원 이하로 좀 떨어져야지만 시장이 안정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미국 증시도 엉망이고 쏘나기는 우리가 좀 오늘은 피해가자라고 하는데 좀 만족을 해야 되는 이렇게 봐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반대매매가 시작되는 날인 것 같고 아마도 갭으로 크게 밀리고 시작하는 종목들도 요번 주에는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반대매매가 정말로 시작이 되다 보면은 그때가 시장의 바닥이다. 우리가 1월 달도 그랬었고 과거에 뭐 10월 달도 그랬었고 코로나 때도 그랬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3%까지 찍고 딱 다시 올렸어요. 오늘 보면은 마이너스 3.4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위꼬리 달고 올라온 부분 아래꼬리 달고 올라온 부분은 있는데 이때 와중에도 시금료 쪽도 지금 뭐 긴가민가 정신 못 차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실적주라든지 지금 시장에서는 뭐 가릴 필요는 없고 그냥 하락적인 전반적인 대세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건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가 좀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이고 오늘 인플레로 뭐 단타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사실 뭐 할 거는 딱히 없다. 이거 아니면은 오늘은 그냥 매매를 쉬는 게 맞다. 그래서 뭐라도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인플레 식량난 쪽은 소량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지금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악재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이라든지 연중금리 인상 그 다음에 중국 봉쇄 조치장기화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악재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투자 심리 불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뿐만 아니라 원자재라든지 암호화폐 등등 해서 모든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패닉장이 미국 시장에서도 연출이 되었던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중고차라든지 주택 이런 가격 하락으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대 최고치인 6.6%에서 6.3%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나름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의 장중에 3.2%를 넘던 미국 국채금리가 3.0%로 하락 전환을 했지만 증시는 이를 좀 반영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테크니컬 지지선이 2,600포인트 하회하는 거고 코스닥도 이전 저점인 850포인트 지지를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도로 전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노출된 악재보다는 드러날 앞으로의 드러날 호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가격 레벨대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주요 품목에서도 피크아웃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뉴욕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 속에서도 당연히 군중 매도 심리가 우려를 더 과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증시를 과대 낙폭 국면으로 몰고 있는 것이고 패시브 자금 비중 빚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5월 11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런 변동성은 오히려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단기 낙폭화된 구간이기는 하지만 낙폭을 키우면서 진행될 신용 반대 매매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성 물량 출애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여기서 던진다 저기서 던진다 라고 해서 같이 동참을 한다 라기보다도 우리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간다. 특히라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리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 하루하루 1위 1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요. 항상 시장이 오늘 어제 올라가면 노래 부르고 신나서 얘기하다가 오늘 또 떨어지면 곡소리 내고 막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위 1비 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파악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전략을 잘못 자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뭐 다른 스포츠도 다 마찬가지고 뭐 공부도 우리가 수능을 할 때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나는 이제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태 뭐 풀었던 기출 문제 틀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아니면은 뭐 3월 달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뭐 공부를 하고 4월 달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보고 뭐 하는 데 있어서도 다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솔직히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얼음땡이라든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술래잡기를 하더라도 다 전략적인 부분을 짜서 움직였어요. 근데 주식에는 내가 시장을 파악을 못해서 전략을 못 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편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이노텍이랑 뭐 대덕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최근에 뭐 시장이 빠진 것 때문에 같이 뭐 내려온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어이고 CJ 제일재당이 어휴 벌써 7%를 가네요. 자 가는 부분이 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당연히 뭐 지수가 빠지다 보면은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요런 쪽에서도 크게 힘을 발휘를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매수가에 잘 잡아 놨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매수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의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판 사업 부분에 견조한 흐름 그 다음에 광학 사업 부분에서 생산 효율화로 예상 대비했을 때 양호한 수익성을 달성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심택 요런 것들이 좀 기판 쪽에서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늘도 뭐 심택에서 앞으로 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뭐 2%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판 쪽이 의외로 오늘은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 예상액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18%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1%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 글로벌 최대 부품사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북미 고객사 판매 호조세라든지 점유율 상승 효과로 1분기 상해하는 실적 그 다음에 2분기에도 고객사 판매가 우려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견조하고 높은 점유율 유지가 되어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계속되는 뭐 실적 서프라이즈라든지 중장기 XR 관련 그 다음에 자율주행 모멘텀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잘 잡아놓은 매수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의 플러그십 스마트폰 판매가 견조하게 좀 높은 점유율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 기대치라든지 소폭 상해하는 수준으로 좀 어느 정도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최근에 중국 봉쇄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좀 존재를 하기는 해요. 지금 뭐 다른 LG 이노텍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2분기는 어차피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만큼 실제 영향은 좀 크지는 않을 거다. 있기는 있지만 좀 미미할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틴 것도 팩트예요. 근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은 같이 동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덕전자도 FCBGA 매출이 확대되는 속도가 기존에 예상 대비했을 때 2에서 3개월 정도 더 빠른 부분이 있고 이미 1분기 기준 100억원, 월 1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3분기부터는 2차 투자분 온기 가동에 따라서 월 200억원으로 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1분기, 2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3분기에 더 좋아질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속도면은 신공장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700억원의 FCBGA 매출 달성이 무난하게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는 뭐 사실상 반도체 기판 사업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매출 상향 대비 상향 폭이 큰 이유 같은 경우에도 고부가 위주의 제품 미스 개선 효과라든지 기대 이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것도 지금 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에서 뭐 여러분들이 막 여기 보면은 60일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안된다 뭐 2일선 지지 실패하면 큰일난다 아니면은 뭐 20일선 지지를 못하면 안된다 뭐 이런 예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에 지금은 의미를 부여를 한다 라기보다도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의 하락 어제의 하락적인 부분 오늘의 상승적인 부분 요게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제 당연히 지수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아침에는 하락적인 부분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하락적인 부분이 같이 딸려왔다가 지수가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다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 지수랑 연동이 돼 있는 이런 건강한 종목들 건강한 섹터들 요런 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고 이런 내용의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에 뭐 지수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하는데 5일선 지지라니 뭐 21선 지지라니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용 그 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요런 것들을 잘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